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어느새 백설이 혼사냐에 하얀 옷을 입혀놓았어요. 덩그러니 남은 한 장의 달력이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만요.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희망을 안겨준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찻잔에 차를 담으니 8만4천 번내가 거품처럼 사라지도다. 구름같은 인생은 꿈결 같은데 차를 한 잔 기울이니 거기에서 확연히 꿈속의 꿈이 분별되느나 성연의 경지에선 물과 불, 빛과 그림자가 하나인데 우리네는 무엇이 도고 무엇이 법이던가 차향기는 자연 그대로인데 생과 산은 찻잔 속에 걸려 있구나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 걱정, 근심은요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에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한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3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불문 가운데의 칠정래 지난 시간에는 영산 당시에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숙성 내지 1200제대 아람들께 귀해야 합니다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어요 칠정래는 7번 우리가 예를 갖추면서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시하는 것인데요 칠정래 가운데 첫 기절이 지심기명래 3개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이다라고 했고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3개의 중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테란스파 4생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다해서 귀의를 하고요 또 지심기명래 10왕 3세, 재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 중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항상 계시는 부처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의를 하고요 또한 지심기명래 10왕 3세, 재망찰의 상주일체, 닮아야 중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10왕 3세,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를 하고요 또 지심기명래,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마살 하는 것은 바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큰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큰 실천행의 보현보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그리고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시겠다는 소원을 세우셨던 대원본전지장보살, 큰 보살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의를 합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지심기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대지, 1200제대하란 무량자비성 중인데요 바로 지극적응성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께 영축산에서 설법을 당시에 부축했던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성인부터 1200 모든 큰 깨우친 아라한 들께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까지 살펴봤어요 부처님이 10대 제자다 하는 것은요 부처님은 열반화하시고 나서 과연 누가 과연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였던가를 반란해서 열 제자를 세웠는데요 그 가운데에 지혜제일이었던 사리불존자, 신통제일이었던 목련존자 두타 제1이었던 마하가섭 존자, 또 천안통의 제1이었죠 아나율 존자가 있었고요 설법에 가장 뛰어난 부르나 존자가 있었고요 또 노느에 뛰어났던 노니제일의 마하가제네 존자가 있었고요 또 지혜를 가장 잘 지켰던 우파리 존자가 있었고요 또 밀행의 제1이었던 바로 부처님의 아드님이 기도했던 라우라 존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26년 시봉을 한 안안 존자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해당이 됐고요 16성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으신 16성연을 뜻하는 것이고요 500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0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독수성은 스스로 깨치신 분들 그리고 내지 1200제대 아란 무량 자비성 중인데 1200제대 아란이다는 것은 부처님의 1200제자를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노경원에서 5명을 교화를 하셨고요 야사를 만나가지고 55명을 또 포교를 하셨죠 그래서 60명이었던 제자에 가사빠 사명제의 제자들 천여명을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1060명 정도인데요 마모권년하고 사리불존자가 바로 부처님께 귀하면서 250여 명의 자기 도반들을 데리고 출가를 했죠 그래서 천한 300여 명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아프신 분 볼일 보러 가신 분 빼고 나니까 1200제자들이 항상 부처님 옆에 계셨다 해서 1200제대 아란 무량 자비성 중이다 했어요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지심규명래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 선지식 하면서 우리가 예를 가져와서 절을 한단 말이죠 지심규명래다는 것은요 바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서건동진이다라고 했어요 서건은 바로 인도를 뜻하지요 그 다음에 동진이다라는 것은 바로 중국을 뜻하는 것이고요 급아해동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건동진 급아해동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 급아해동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전등 제대조사다 역대의 불을 밝혀오신 바로 진리를 밝혀오신 모든 큰 조사님과 제대조사 모든 큰 조사님과 천하종사 종사님 조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계의 가장 어른 선조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당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종단이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큰 대표적인 종단에서부터의 작은 군소 종단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370여 개의 종단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370여 개 종단에 가장 어른 또는 스승을 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천하종사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인도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법을 밝혀오신 모든 큰 조사님과 종사 그 다음에 일체 미진수 일체 작은 한량없이 많은 그런 제대 선지식 스승님과 모든 큰 선지식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의를 합니다 불법이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현재까지 전해오는 모든 과정에 불법을 전해오신 역대 전등 불법을 전해오신 밝혀오신 모든 큰 조사님께 귀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칠정래 가운데 일곱 번째가 지심규명래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하면서 우리가 일곱 번째 절을 하죠 바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 3세 제석천의 그물처럼 많고 바다가 친할 깽상 계시는 승가의 사부대중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 승가의 사부대중님 승가야중 승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인도에 시작이 될 땐 샹카에서 시작이 됐어요 샹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합하는 무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합하는 무리 해서 화합중 무리중자를 써서 화합중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스님분들이 원래는 스님이 아니었죠 원래는 화합하는 무리들이라 해서 중이라고 그랬어요 화합중의 중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공경을 받을만한 어떤 여건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이라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스님 스님을 왜 중이라고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살펴보면 중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어때요 각자 자신의 어떤 자유대로 편한 대로 사시면 되는데요 스님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편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리를 지어서 살죠 무리를 무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나 이득 이런 여건들을 버려야 무리를 지어서 살 수가 있다는 약이예요 여러분들 대중방에 가보면 지금 그래도 괜찮지만요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방들도 많고 모르지만 옛날에는 방들도 대중방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한 방에 요즘 웬만한 데는 한두 분 스님들이 계신 곳이 대부분이지만 옛날에는 여러 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한 스님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해봤자 한 평정도 채 들동말동 했는데요 사실은 여럿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있을 수가 없죠 눕고 싶다고 누울 수도 또 앉아 있고 싶다고 해서 누워있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제약을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무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화합하는 무리다라고 해서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스님들이 어떤 공경어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 신부님에서 목사님 신부님에서 님자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제일 어려서 클 때만 해도 스님들 오시면 중중 깎아주하면서 놀려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탁발 나오셨을 때 그런데 그냥 중중 했던 것을 중님 하면 이상하니까 님자를 붙이기가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응자를 빼고서 하다보면 주님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뜻인 무리를 지어서 지내시는 분들이라 해서 사람인변에 모일회자를 쓰니까 승려승자라 해가지고요 그러면 승이다 라고 하는 님자를 붙이는데 스승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응자를 빼면 스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후세에 스님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원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고 샹카라 하는 것은요 화합이 되는 무리들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화합이 되면은 어떻게 화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요 처음엔 몇 사람 안 지내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 제세시 12년 정도까지는 법도가 별로 없었어요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다 해가지고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것이 법도의 어떤 계율의 전체였는데요 훗날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자 또 사음을 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살생을 하지 말자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 비구 250개 비구 348개 까지 만들어진 거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생각하는 바가 같고 또 행동하는 바가 같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섯가지 화합을 하는 법도를 만들어가지고요 육화경행이다 라고 했어요 육화경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섯가지를 우리가 같은 마음을 먹고 뜻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몸을 바로 부처님의 뜻에 맞게 함께하고요 또 말하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하자 해서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이렇게 했고요 또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율법대로 우리가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바로 개화경이다 하는 것이 형성이 됐고요 또 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일반 속세삼과 다르게 출가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비우고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연계에서 일어나고 공화도 하는 어떤 지혜를 깨쳐서 부처님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함께 보자 해서 견화경이다 하는 것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손실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삶을 지내므로 인해가지고 이득이 형성이 되고 서로 좋아야 된다는 약이죠 이게 바로 자리이타의 어떤 행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타행 또 그런 걸 뜻해서 이화경이다 해가지고 전체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또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해가지고 여섯가지 화합되는 견해를 함께해서 바로 샹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육화경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승가야중이다 하는 것은 그런 법도를 따르는 단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단체에 역시 우리가 귀할 대상 본받아야 할 대상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을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일곱번째 승가야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승가야중은 사부대중을 뜻하게 되죠 사부대중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비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네 종류의 단체를 우리가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자 스님 또 비구니는 여자 스님 또 우바세는 남자 제가 신도고 우바인은 여자 제가 신도의 혹여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요 스님은 비구 비구니뿐이 없는데 대처 스님이다 대처 스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용어는 스님들을 욕하는 용어 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정화운동 당시에 바로 대처 다는 것은 띠 대자에다가 여자 첫자 아내 첫자 계집 첫자를 쓰죠 그래서 허리띠에 여자를 달고 다니는 스님이다 해가지고 대처 스님 대처 스님 하는데요 사실 그건 정화운동 때 스님들끼리 서로 야단을 하면서 비방했던 내용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 대처스님 대처스님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고요 비구 비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구는 원래 비크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는 바로 비크슈에서 나온 거고요 비구는 비크슈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비크슈는 뭐냐 바로 탁발하는 남자 쉽게 얘기하면 걸식하는 남자를 비크슈 즉 남자 거지를 비크슈 라고 했고요 여자 거지를 비크슈 라고 범어른 했어요 바로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제 셋이 하루에 일곱집씩을 탁발을 하면서 사셨단 말이죠 탁발을 하는 이유는요 그날 탁발을 해서 그날 탁발한 것을 모두 비웠어요 그 당시엔 일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자기가 일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 나가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집에서부터 차례로 해서 일곱집을 한 끼에 공양을 할 수 있는 양을 똑같이 나눠서 얻었어요 많이 준다 또 어느 집엔 음식이 맛있다 해가지고 분별을 두지 않고요 똑같이 일곱집을 다니면서 자기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하니까 공양을 올리는 집도 큰 부담이 되질 않지 않아요 또한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일일이 다 각 가정 가정에서 공양 울리는 공덕을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뜻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가 한 끼 먹을 음식을 일곱집에서 나누다 보면 일일식이었는데 그 식사를 다 하고 남김이 없이 다 먹으라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5년 살 것이다 10년 살 것이다 뭐 하다가 보면은 5년 살 거 마련해야 되고요 10년 살 거 마련해야 되고요 거기다 욕심이 조금 가중이 된다면 자식들 사는 동안까지 자식들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모아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탐욕심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스님들은 일곱집에서 닭발을 해서 그날그날 소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남겨두는 것도 없고요 아끼는 것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요 그걸 탁발했기 때문에 그런 탁발하는 남자들을 우리가 비크슈 그 여자들을 비크시니 했는데 비크슈 비크시니가 중국에 소리 나는 음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비쿠 비쿠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비구 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남자스님을 비구스님 여자스님을 비구니스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제과신도들을 우바세 남자 제과신도를 우바세 달리 아주 맑고 깨끗한 믿음이 있는 선비와 같은 분이다 해서 청신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자 제과신도를 아주 맑고 깨끗한 믿음이 있는 선비와 같은 또 훌륭한 여성이다 해서 청신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바세는 청신사 우바세는 청신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곱 번째는 지심규명래 시방삼세 재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이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삼세 동서남북 중앙과 간방 또 상중상하에서 열방향의 그러니까 방향으로 다를 뜻하고요 삼세다 하는 것은 과거의 현재 미래를 뜻하지요 제석천의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게 항상 계시는 승가의 사부 대중님들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요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생겨난 모든 인연은요 인연이 다음 멸하고 또 멸한 것은 다시 생한다 하는 게죠 볼 줄 아는 눈 또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서 우리 자신들에게 각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과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불자님들 한 해의 마무리를 존경과 사랑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